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해외에 계시면서 제외국민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노다지로 조작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를 선거 부정세력들은 제외국민들을 참정권을 그렇게 높인다 그런 명분을 걸어가지고 작은 작은 부정성을 하게 한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제외국민투표를 많이 다뤘습니다. 보시게 되면 공명우 tv에 다룬 내용입니다. 제외국민투표 유감 제외국민투표 실상 제외국민투표 누가 정상적인 투표 결과라 생각할까 제외국민투표 내놓고 조작질 이러고도 무사할까 대구 사람들이 제외국민만 되면 대부분 좌익으로 바뀐다. 제외국민투표 이상하다. 홍현고민 도쿄발 긴급리포트 제외국민투표 관련 선거법 개정안 얘들 이름들 권력을 탈취하기 해가지고 제외국민투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하나하나 착실 있게 만든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조작 전국적 이다. 이런 걸 그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제가 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외국민투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제외국민투표를 검색을 해보니까 12건을 제외국민투표를 여러분들 방송을 그동안 냈대요. 12건인데 그 12건 가운데서 여러분들 특히 3구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는 대구 광역시에 계시던 그런 시민들이 해외에서 표를 던지는 경우에는 엄청난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내놓고 조작질 이러고도 무사할까 대구 사람들이 제외국민이 되면 대부분 좌익으로 바뀐다고 에라이 이러고도 들키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니 김세안과 김세안과 노정이 무슨 짓 했는지 아는가 제외국민 내놓고 조작질 이런 영상을 아마 한 3월 달에 했을 겁니다. 2022년 또 3월 달에. 그때 영상에 사용한 재료가 이 자료인데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강남시로 불리는 수선구 같은 경우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때 윤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윤 후보가 76% 이재명이 21%면 차이값이 무려 55%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외국민투표 수선구 출신의 제외국민투표가 7%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통계학적으로 정상투표라면 제외국민투표가 총 득표율은 76%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통해 가지고 윤 후보의 제외국민투표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올려준 거죠. 그 차이가 7%를 줄어드는 겁니다. 중구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75%가 나오면 제외국민투표의 윤 후보 지지율도 75%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49%를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총 득표율에서는 54%만큼 앞섰는데 제외국민투표는 2%밖에 앞서지 않는 겁니다. 조작을 그냥 내놓고 한 겁니다. 달성구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총 득표율은 윤 후보가 49% 앞섰습니다. 그런데 제외국민투표는 14%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이런 조작지를 그냥 내놓고 하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서구는 3구 대통령 선거 결과에 윤 후보가 63% 앞섰는데 제외국민투표는 14%를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얼마나 조작지를 했으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너무나 기본적이고 반복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여러분들 자연과학과 사회가 기초가 되는 통계학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모집단의 특성과 표본집단의 특성은 다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그걸 선거에 적용하게 되면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특정 후보의 당인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5차 범위 0에서 3% 민에 머물려야 된다. 이걸 다 위반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대놓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수사받지 않고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으니까 이게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의 물량은 총 34842표로서 전체 투표수의 0.1% 1.2%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물량입니다. 선거관리는 이마저도 악랄하게 조작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외국민의 투표를 우롱하고 맙니다. 이번에 크게 도움을 주시기 시작한 제야 h님께서 자료를 보내주면서 남긴 글입니다. 34842표밖에 안 되는데 악랄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34842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악랄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한 표까지 다 도덕질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제야 h님이 방금 보내주신 차익각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한 부분에 속하는 사전투표는 관내, 관외, 거소선상, 제외국민, 해외공간 이렇게 나누지거든요. 그 가운데 한 3만 8천표밖에 안 되는 제외국민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좀 작기는 하지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먼저 좌우가 일치합니다. 이게 통계학의 여러분들 아름다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 후보의 제외국민투표를 훔쳐가지고 정확하게 이재명 함께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위아래가 완전히 뭡니까 대칭구조입니다. 도덕질해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을 보더라도 위아래가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칼코만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는 노다지로 도작을 합니다. 더불당 서울 플러스 18.35 차익값입니다. 부산 31.87 대구 34.80 인천 25.18 완전히 미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외국민투표도 선거에 관한 특수한 지역인 호남권은 예외입니다. 광주 11.05% 전북 12.25% 전남 14.8% 수치가 아주 작은 겁니다. 차이가. 항상 광주 전북 전남은 선거 데이터 해상에서는 그냥 제외하는 것이 좋을 정도로 외국현상이 심합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특정에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23.39% 더불어민주당의 제외국민투표 차익값 또 미래통합통이 마이너스 20.4% 보통 사전투표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전국체접니다. 광주하고 전북 전남하고 전남하고는 호남권은 선거에 관해서 아주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여러분들 아주 작고 나머지는 20% 30% 되네요. 이렇게 선거를 제외국민투표로 오늘 방송은 제외국민으로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일찍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조작질하는 겁니다. 3만 8천표도 알뜰하게 뭡니까 조작해서 다 빼앗아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대구광역시 3구 대통령선거 제외국민투표 여러분들 득표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예술입니다. 예술 한번 보시죠.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개로 잘랐습니다. 이 여러분들 위에 모습 좌우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칭이잖아요. 위에 플러스 값하고 밑에 마이너스 값. 딱 여러분들 이 중간을 기점해 가지고 두 개 딱 합치게 되면 뭡니까 두 개가 딱 여러분들 일치할 정도로 이렇게 좌우대칭이잖아요. 이게 표를 도독질해 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표가 나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는 3만 4842표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조작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조작질을 하는 겁니다. 좌우대칭인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기계적 아름다움 인공적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